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토요일 제이신 모닝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데요 이제 열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권 인사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의 중진 실원이 총선 도전을 준비 중이고 현 남구청장도 총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총선에서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보궐선거도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울산은 5개 구군에서 6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총선을 10여 개월 앞두고 특히 국민의힘, 여권의 움직임이 부산합니다 그 중에서도 북구와 남구 선거구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현역 시의원과 구청장이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내밀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단체장과 지방의원 보궐선거가 연쇄적으로 도미너처럼 치러지게 되면서 지역정가가 큰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우선 국민의힘 사고 당협 중에 하나인 북구의 경우 당협 조직위원장의 울산시의 정치락 운영위원장이 박대동 전 의원과 함께 도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조직위원장이 내년 총선 후보 0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곳은 남구 선거구입니다 현 서동욱 남구청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저울질 중입니다 서구청장이 총선에 나설 경우 이 자리를 놓고 이면철 현 울산시 홍보실장, 박기성 울산교통방송사장, 안수일 시의원, 김동칠 시의원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역 시의원인 안수일, 김동칠 의원이 구청장에 나설 경우 시의원을 사직해야 합니다 시의원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집니다 하지만 이들 후보자들의 공직사퇴 시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지방위원 등 장무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시의원 중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경우가 해당됩니다 내년 1월 11일이 사퇴 시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간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현 난구청장이 국회의원에 나설 경우입니다 어느 12월 12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직해야 합니다 시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청장 선거에 구의원이 다른 선거구역 시의원 선거에 나설 경우입니다 내년 3월 11일까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기초단체장 광역위원에 이어 기초의원 선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보궐선거가 도미노처럼 확산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거법상 내년 2월 말까지는 사퇴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채 10달도 남지 않으면서 울산지역 전가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겠습니다 제시앤뉴스 전우수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어제 울산대학교 초청으로 꿈의 도시 울산, 울산에는 울산대학교가 있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가졌습니다 김 시장은 울산의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유일의 종합대학인 울산대학교의 역할이 크다면서 특히 울산은 대학 부족으로 청년인재 유출이 많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은 꼭 유치해야 한다며 글로컬 대학 본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 시장은 또 시장의 사명을 맹자에 나오는 무항산 무항심으로 설명하며 시민에게 배부르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모든 행정력을 시민의 행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태화강 마두이 축제가 어제 개막식을 갖고 오든 25일까지 중구 원도심과 태화강변 1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태화강 마두이 축제는 함께하면 커지는 힘, 태화강의 잇따르 주제로 전국 최초 태화강 수상 줄다리기와 태화강 치맥 페스티벌 패밀리 보트, 피크닉 보트, 패들보드 타기 등의 행사가 구시가지와 태화강 체육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마두이 큰 줄 당기기도 이 기간 동안 태화강변과 시계탑 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35년 만에 부활한 울산공업축제에 대한 성과보고회가 어제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이번 울산공업축제가 퍼레이드를 통한 울산시민 대화합과 도시 정체성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 재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울산시가 울산공업축제를 관람한 시민 천명의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프로그램 중 퍼레이드가 40.7%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개막식이 23.9%로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울산시는 동구 방어진공원 내 위치한 미포구장을 무상 귀속받아 시설을 정비한 뒤 올해 10월 중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포구장은 지난 1999년 울산과학대학 건립 조건으로 조성된 뒤 현대미포조선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울산시와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울산공업학원이 협의해 시설 일체를 울산시가 무상 귀속받은 시설입니다 미포구장에는 축구장 두 면, 테니스장, 농구장과 클럽하우스 등이 조성돼 있으며 울산시는 천연 잔디구장 한 면을 인조 잔디 두 면으로 바꾸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자동으로 주차요금이 결제되는 지갑 없는 주차장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현장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갑 없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출차 시에 주차 감면 사항과 요금 결제를 위해 요금 단말기 앞에 정차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회원 가입 시 자신의 감면 사항과 결제 신용카드를 등록 후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요금 감면과 결제가 이뤄져 출차 체증을 해소하기가 기대됩니다 온산앱 3평리에 추진되고 있는 301만 톤 규모의 민간 산업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주민 반대 기류가 인근 온양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산앱 3평리 폐기물 처리 시설 계획 반대 온양앱 추진위원회는 어제 울주군의회를 방문해 주민 6,724명의 반대 서명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2반철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과 지난 13일에는 온산앱 상평강양리 주민발전협의회에서 주민 9천여 명의 반대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울주군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울산시가 2023년도 과기부와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3D 프린팅 산업 공모사업에 4개 사업이 신규로 지정돼 총 9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신규 선정된 4개 사업은 3D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원전과 에너지 부품 특화인력 양성 사업을 비롯해 가스터빈 엔진 연료 공급 장치, 부품 양산, 공정기술 개발과 3D 프린팅 기반 툴링 양산, 실증 사업, 그리고 조선산업 적용을 위한 3D 프린팅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조 혁신을 선도하는 국내 최대 3D 프린팅 산업 중심도시 울산의 위상에 걸맞게 3D 프린팅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성장시켜 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동구 직업계 마이스터고인 현대공업고등학교에서 매년 3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HD 현대그룹에 합격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대공고 3학년 학생 39명이 H현대그룹에 합격했습니다 이 중에는 HD 현대중공업에 21명, HD 현대건설기계에 3명, HD 현대일렉트릭에 10명, 현대미포조선에 5명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31명이 HD 현대그룹에 취업했습니다 여름철이면 무더위에 해변이나 강가로 피서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순환사고가 잦은데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대처법을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나리 기자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화학청계구 지난해 8월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던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울주군 선바위교에서 물놀이를 하던 9살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환사고는 주로 여름철 피서객들이 몰리는 7월과 8월에 36%가 집중돼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인 8월엔 220여 건이 발생했고 7월에는 120여 건의 구조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물살이 거센 계곡과 하천의 경우 한 번 휩쓸리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계곡과 하천은 수심이 갑자기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들어갈 땐 항상 구명두끼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목격했다면 주변에 있는 인명구조 장비함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지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면 물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며 비스듬히 헤엄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주변에 스티로폼, 페트병, 과자 봉지 등 부력이 있는 보유물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생존수용 방법 중 누워두기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 체력 소모를 최소한으로 하여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단계가 경계로 전환된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철이라 많은 인파가 피서지로 물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조대가 모든 인파를 감당할 수 없기에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JCN 뉴스 김나리입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은 예술인 복지 강화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예술인 1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예술인 창작 장여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오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울산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울산시에 거주 중인 예술인 가운데 경제적 취약계층인 장애 예술인과 국민 기초생활 수급 중인 예술인 만 65세 이상 예술인에 대한 가점을 높게 배정해 선발합니다 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 저작권 서비스센터가 울산 지역 내 1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록 비용과 소프트웨어 임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저작권 등록 비용의 경우 기업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창작 소프트웨어의 권리 입증을 위해 공공기관에 맡겨두는 임체 비용은 기업당 한 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중소기업이며 사업 계획이 있는 예비 창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상시적으로 받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동강의료재단 박원희 이사장의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시상식에서 의료지원부문 사회공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ESG 경영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 요인을 제거하고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주택건설 사업장 감리 업무 수행 실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울산시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 중 울주군 덕화지구 에일리네뜰 1차 아파트 등 5곳입니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부실시공 또는 부실감리 감리자 현장 이탈 등 중대한 부실감리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골목상권 마케터즈를 발족하고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골목상권 마케터즈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로 골목상권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 22명이 선발돼 어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골목상권 마케터즈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구지역 골목상권 5곳을 홍보하게 되며 골목상권 스토리텔링 개발과 숨은 맛집 발굴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각 마케터의 SNS 채널을 통해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지난 22일 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복지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찾아가는 복지 아카데미는 남구청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활용해 복지 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남구청은 지난 4월 신정일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달 2개 동씩 순회하며 찾아가는 복지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울산교육청이 울산지역 전체 학교에 여름철 수상안전 추진 계획을 안내하는 등 여름철 안전교육과 캠페인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는 수상안전사고 예방요령과 안전수칙,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을 비롯해 내수면과 해수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학생 물놀이 사망사고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건이 발생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어제 대강당에서 각급 기관과 학교의 민원담장자 300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가졌습니다 친절교육에서는 더 행복한 민원서비스 문화 형성을 주제로 공공기관 서비스 흐름 변화와 긍정적 감정전달 전략, 감정관리를 위한 회복탄력성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습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